저희가 복양으로 가서 전이를 만나야 되는데 제북에 나와줄 사람이 여기 오스비 있어요 오스비가 잡혔다 불려놨죠 유비가 소패를 공격하고 초도 잘하면 이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원소 땅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남아요 주주는 쌀만 가지고 왔다가 공격합시다 여기서 전이에서 복양은 전이가 와서 만날 거고요 악진씨는 저희가 코끼리이긴 하지만 속공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 있죠 속공지를 믿고 달려주고 곽사가 반대쪽으로 코끼리 단점을 양부가 전부 다 씻어주고 있어요 단점을 상세하는 속공지 곽사의 청강권맛을 보관하면 정신 차릴텐데 이거 오미라 한번 그것도 지금 딸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진 받고 이거 다 안 덤빽니까 왜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덤벼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악진이 살아있네 조조군이 멸망했는데도 야 악진 끝까지 비겁했어요 청강권맛 들고 있음 소문이 나가지고 전이는 잘 때리고 있고 주주는 한번 때리러 갑시다 화창 압박 전이는 어차피 여기 때리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나요? 우리는 거평의 건축을 하나 합시다 하고 원수 이제 그만 싸워도 될 것 같죠? 이게 지금 하북 병력들인데 하북 병력들을 다 돌려보내고 악진이 그대로 나오네 박사한테 도망간 악진이죠 대유로진 안에 달고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속공지를 다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저 뒤쪽을 깰 것인가인데 제가 깨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가고 제가 공성도 좋고 저거 신석도 있고요 이제 말이 있죠 조항 비전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코끼리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깨버려 그냥 근데 코끼리 단점이 여기 올라갈 수가 없죠 깨부수고 바로 때리면서 우리는 회복 20,50개입니다 순삭 굳이 안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맞을 필요가 없어요 전이도 퇴각을 했고 어쨌든 이쪽으로 모이세요 원효는 원효는 일단 해산하시고 전이만 오세요 전이만 오세요 석회공력 잘했다 그러면은 제가 같이 가서 진료를 깨주고요 전이도 같이 진료로 내려오세요 견진을 지어 놓고 뒤로 빠질 겁니다 주준 그만 싸우시고 유비 빨라요 순유하고 일괄적으로 퇴각 그리고 바로 다시 나오면 돼요 낙양엔 사람이 없고 여기서 주준과 순유가 다시 한번 병사를 상병을 끌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저쪽은 조금 이따가 오 출시 설득됐어요 여포가 나왔다 들어갔는데 전이가 상대할 겁니다 여포는 병조는 여기 여봉선이 온다 우리는 가운데 일단 모여보세요 모여보시고 양부에서 공지를 받고 한방에 뛰어가세요 이케 안방에 붙어 주시고 우리 백지부인 트콩집이 밝혀버려 그러면서 여폴을 둘러쌉니다 다이 천원상은 못쓰죠 눈이 돌았기 때문에 공지 쓰고 대그룹 받으러 가고요 저 녀석들은 역시나 제가 처리합니다 다 갈 필요 없어요 뭐 이곳들도 나오네 근데 왠일로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그냥 그렇게 적극적일 리가 없죠 다시 양부해서 공지위 가지고 전이 여기 막아길 한에 닿지 않는구나 이쪽 가서 한 번에 받읍시다 보순과 추단위가 남았다 전진이고 역시나 석공지가 아 합병이 뒤에 있어요 엿보가 또 나왔네요 전위가 붙어져 지마왕 감독이 어디 아 저 꼬끼리랑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아이고 부인에 걸렸어요 괜찮아요 인왕 석이 근데 뭐 여포도 사기 없어서 괜찮아요 쫓아버려 여포 어딜 도망가요 아 저 옆으로 계속 도망가는데 살아날 것 같으면 인왕 석이로 다시 조절 인왕 석이로 다시 조절 자 그럼 와 여기도 치는구나 근데 여기 안될 것 같은데 너네 그럼 우리가 마무리 해주지 자 평원으로 다 나와서 부캐를 공격하러 갑시다 여기 3화부 다시 출전 아 이거 6500 관직을 좀 줘야 되는데 관직을 좀 줍시다 귀찮지만 관직을 좀 줘가지고 병력이 너무 못 뽑으니까 원술과 원효가 같이 나와주고 아 주사카츠씨는 조금 뽑기가 통소리 너무 낮아요 종효기무위 사량병 오시고 다 모이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동명령 주사카츠씨가 거기에 있지 마시고 주사카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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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마부도 부장이 없긴 한데 자 우리 주준이 다시 오고 있죠 어떻게 지금 땅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막타인 것 같지요? 일단 전이 합쳐주시고 밀어내면서 주준도 같이 조금 있다 볼까요? 자 우리 먼저 공격 3화분 대기하시고 앞으로 이동해서 양부의 속공지율을 또 다같이 받고 초반엔 최용이 에이스였는데 일 후반으로 가니까 양부가 에이스가 됐네요 곽사일로 빠져주시고요 허저함은 또 전이랑 붙어야 되는데요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인가요? 왔다 주준이 야 순윤 어디갔어? 아 우리 열구전에 못 들어왔구나 자 옵니다 전이 몰아서 허저한테붙어요 박사는 위험한테붙고 아이오 하자놈 계속 엉덩한테붙으러 가려그러네 얘들이 우리가 세팅을 하고 나니까 일기토를 피하고 있어요 화창으로 그대로 진군 여기 삼하부도 제까지 가고요 오습은 허평이 먹으러 갈까요 허평이 먹으러 가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순유가 못 들어오거든요 개별의 사안을 해서 한 부대를 집에 보냅시다 동승이 집에 갑시다 그래서 다시 나와 화창으로 계속 대의료진 순유가 오니까 바로 기도진도 쓸 수 있고 좋네요 자 모이세요 석공지로 다같이 갑니다 다같이 가시고 전의가 역시나 따로 저는 공성하러 가요 박사와 함께 의료진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의료진 할 것도 없구나 양부시의 속공지를 받고 다같이 전지 그대로 밀고 들어가요 고무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두껑지 밀고 들어가요 정단 여기 하나 설치해줘서 연노래 공격을 좀 막아주고요 전의가 여기까지 전진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숙공지위 아 왜 두기가 여기 타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 방아짱 곽사에 와 32는 위험한데요 아 몇 명이 죽냐요 아 누가 대장이 됐어 누가 대장이 됐는지 안 보이는데 어 왜 얼굴이 안 보이죠 양부하고 이각 원래 백치 원래 대장이었고요 수뉴 방아 주준 곽사 김선 왕위 김선보다 두기가 대장이었나 유라 유라에 보냈고 연노도 깼고요 아 괜히 사람만 죽었어 와 46도 지켜요 자 또 처형입니다 내 무분도 여기서 다 아는가 와 문추가 군주가 됐어요 문추가 군주가 된 세상이라니 우리 여기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군주 문추 일단 유비군 와보세요 근데 우리 김선이 아까도 계속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김선의 부장이었던 두기가 일기토란 건가요 왕이 왕이의 부장이었나 사기를 봐서는 왕이의 부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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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저쪽으로 갑시다 열강 철기 열강 철기 과연 역시나 다 저쪽으로 가네요 하지만 본진을 때리면 돌아가야죠 아직 건축은 필요 없습니다 와 얘네 올창병이에요 자 군주의 힘 보여줍니다 혼자 계속 버텨 거의 도착했고요 자 소뉴 불지로로 가야죠 이동 정단 설치 여기 설치 여기 나와서 주창 잡으세요 자 조리 완료했고요 더 모이면 더 모이면 더 모이면 더 모이면 지금 수뇌 포지션 완벽하고요 다시 한번 대화계 여기 때리면 완벽하고요 일광 철기는 좀 늦었죠 다 태워 다 태워 다 태워 수뇌는 조금 사기가 빠졌는데 부인께서 도와주면 돼요 부인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붙어가지고 폭공질 한번 해주면 다 살아나요 근데 상대친 그만 때리고 여기 좀 조사하러 갑시다 성대 진 그만 때려 진 깨지 마세요 다 잡아야 되니까 아 진은 깨버렸네 코끼리들 파괴력이 너무 세가지고 어 뒤에 유비도 오네요 무슨 원기옥이었습니까 한 번에 다 태워줄게요 신화 대의료진 받고 앞으로 나갈 거니까 가자 양보 난 다 들어와 다 들어오면은 여기가 폭공질을 써주고 가자 잡으러 전이가 맨 앞에 있는 거 좋아요 부인의 특공질 갑니다 와 기병선동 이놈이 좋은 거 썼지만 우리는 이랑석이다 아직 같은 놈 탈출 기병선동 이놈이 이놈이 운 좋게 유비군도 많이 녹였고 근데 그렇게 많이 녹였으면서도 유표를 치고 있네요 유표도 막타네요 아 유표 막타를 못봤네 포를 내가 다 죽여야 되는데 유표 막타를 못봤어요 뭐 손채기 죽이기 놔두죠 뭐 여기 원소 막타치로 가고요 오습시 소패 공략하러 갑시다 그리고 저는 자 분리 순위하고 분리하시고 순위는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저는 초를 치러 갑니다 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금 와 짭금이 오세요 동성하고 짭금도 관직 자 짭금 바로 와주시고 정액이면 호표기로 뛰어옵시다 주사기는 뭐 그냥 있고요 뛰어라 짭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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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사 어디 있어요 안되겠다 이각이 아니다 곽사가 이렇게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각이 다시 일어내여 어? 소패 공격? 오세비죠? 아 도망갔네 오세비가 여길 쳐줘서 그래요 끝나네요 유표군이 오세비는 여기서 빠져줍니다 뒤로 오세요 여몽까지 오면 싸울 이유가 없고요 여기 원수를 이겼어요 원군이 많이 오는걸 확인했으니까 느긋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다같이 가지만 다같이 가는 세상에서도 이각과 곽사는 여기 남습니다 조 시유 와도 소용없어요 이각 곽사가 있는데 뭐 이각 곽사 투톱 앞에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먹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 신속 있어서 먹지도 못했죠 뭐야 자 문추 잡았어요 왜 세력 열망했다는 메시지가 안뜨죠? 어? 아 여기 남았구나 이런 저걸 못봤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뭔가 느낌이 세한게 여기 동평가서 건축하시고 동평가서 건축하시고 양평을 못봤네요 조존없 친다고 양평을 못 올라갔던게 조금 타격이 있네요 수빈이 슬프라이트 다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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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칼돈 다이왕 흐벼 다이왕 다이왕 야 밀고 들어가 많이 와요 좋아요 많이 와봤자 경기병이에요 훈련된 병과에는 상대할 수가 없고 전이가 빠져 나갑니다 여기 같이 때려주면서 부인의 특공지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밀고 들어가요 귀목이 맞아도 괜찮아요 특공지 써놨어요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특공지 써놨습니다 그럴 줄 알고 써놨고 좋은 잡으러 갑시다 가자 공격진 반갑장 이거 깨세요 진도 죽었다 너 이제 딱 걸렸어요 우리 또 죽여봅시다 우리 또 죽여봅시다 그렇지 자 보냈고 전이 앞으로 오시고요 전이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렇죠 너희 다 일기니깐 잡고 내가 정해하게 되자 오십시오 지금 내가 이제 그치 네 거기서 지금 다가 여유로 말하자 오십시오 아 버그가 있었네요 버그가 있었어요 저거 근교 전투가 됐네 근교 전투가 됐지만 코끼리가 빨리 깨면 되니까요 건축현진 건축현진 영웅 잡으러 갑니다 사기 올리지 마세요 15올리면 20으로 내려줍니다 배로 갚아져요 방화도 괜찮아요 의션검을 들고 있고요 와 방화장 일섬이 안됐나요 일기에서 계속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이겼어요 의션검이 자기 몫을 하네요 지금 얘네가 해산을 해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일단 합쳐보세요 너네들이 일단 여기 저기로 칩시다 낭야를 낭야를 공격하고요 우린 여기 왔으니까 아 유표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 사섭이 깨알같이 남아있고요 지금 손책 지금 손책과 유비가 동맹인데 삼국지가 됐네요 손책은 원래 삼국지보다 땅이 더 커요 우리 서주 좀 밀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가 있나보네요 알려줘서 고맙고요 전부 처형할 거예요 원소군 악진 전조 시명 유의 응소 추단 호반 가후놈 대사 한번 들어보고요 악진은 그냥 넘기고 오? 장암놈도 잡혀있어요 다 문추군인데 서영 아나도르나요 가후 실책의 응부 장압은 살려달라고 하나요? 이제 유비군입니다 다 죽여 간호 관평의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흠 고맙다 이제 끝이 될까요? 이제 끝이 될까요? 이제 끝이 될까요? 끝이 될까요? 끝이 될까요? 연암으로 밀고 들어가요 근데 태사자네 그러면 그냥 있는게 낫겠죠 유비군이 장수진이 너무 빵빵하네요 장수진이 빵빵해서 다 제가 밀어야 되겠어요 위임으로는 못 밀을 것 같습니다 시작 시작 듣고 듣고 신화가 계속 내려진 다 모이세요 빛이 띄시고 빵은 곽사 이쪽으로 뛰고요 발은 제가 이걸 깨러 가고요 온다 온다 장비놈 와요 장비놈 와요 만인적 따위는 기병공격진으로 처리해주세요 단옥겨 단옥겨 도망 못가게 뒤를 막아주고요 기병공격진 계속 도망가려고 할거거든요 하지만 전이가 뒤를 막아주면 도망갈수도 없고 기병공격진 장비 잡아라 장비 포악됐어요 우리 형제를 찾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일단은 슬다 없는 애들 처형하고 장비씨 자 빨리 치라고 3호에서 했어요 개꿀이득 가자 오습 따라와 우리 삼첨도의 오습 원수 그래도 이겼네요 여기까지는 조은 또 온다 능통도 저기가 있고요 약간 좀 섞였네요 기도진 맹독 다 보이세요 전부 전진을 해주고요 저는 이거 곽산은 이거 곽산은 이거 주세요 조은거 경찰이 음악이 장엄이에요 저 전부 전진을 피지 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우 괜찮아요 의천검이 있습니다 오우 나 그 전부 전진을 수명 연장템 7협이 수명을 높여주지 못하네요 의천검하고 다 뺏겼어요 좋은 놈한테 의천검하고 7협까지 뺏겼어요 백룡이 있어서 잡지도 못하는데 복수를 언제 해야되나요 이번 편에서 특히 많이 죽네요 이정도까지 죽지는 않는데 냉장놈들 하나씩 다 죽여요 문추, 장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양부도 위험하다 이 장류의 역사는 이 장류의 역사는 이 장류의 역사는 이리와 이리와 마일! 너와 함께 죽을래! 여기까지... 가... 민고... 하하! 우리의 힘! 우리의 힘이 좋습니다! 너와 함께 죽을래! 너와 함께 죽을래! 까버려 맹독 도망 못 가게 막아주고 도망가다 맹독이 죽을걸요 방아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우란이 왔네 하우란복수해라 너한테 사물을 주마 상벌수여 너에게 사물을 줄테니까 방아짱을 대신해서 싸워라 출시락 나오세요 관직을 높은걸 줄 수 없겠죠 쟤한테 야 그래도 만천오백까지 되네요 호표기로 얼른 뛰어오세요 여기에 또 주사기죠 사기는 뭐 그냥 있구요 원술 할 만큼 다 했어요 너 보즈로 와봐 보즈로까지 잡고 낭야 처치하러 갑니다 도망가세요 아 이거 생각해버렸네 어쨌든 낭이아까지는 잡아야 돼요 여기 오스비가 남아있고요 문추 14명 남아있어요 근데 밑에 유비군하고 책하고 싸우는 건가요? 뭔가 이상한 그림을 봤어요 사마히 또 왔고 다같이 들어갑시다 전이는 맨 앞으로 저는 이쪽으로 박사는 이쪽으로 잡으러 가 이걸 지나가려고 그러나요? 이걸 지나가버리네 이걸 지나가려고 그래요 들어오시고 기목의 딸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 다시 밀어주고 부인 전진 러가버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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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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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고 다행히 이거까지... 훌륭하고 이제 이 액션을 가끔씩 안정도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엄청나게 많은지 지금 이 액션을 가진 게다가 이건 또 다른 액션을 가면 이제 액션이 없었을 때 이 액션을 가끔은 이 액션은 이 액션을 가면 그 액션이 불가능할 때 혹시 이 액션을 가면 자 여기서 모양을... 여기 싸우는게 맞죠? 지금 손책하고 유비하고? 손책놈이 아주 그냥... 동맹 끝나자마자 여기 손책이... 저랑 1대1을 뜨려고 그러네요 조운은 제가 잡아야 돼요 근데 조운을 잡아서 우리 방아장에 육천검과 그걸 뺏고 수춘에 있네 이놈 아 이 백룡 때문에... 백룡 때문에 골치 아픈 놈입니다 우리 그래도 처벌할 녀석이 있죠? 전만이, 하우돈, 선관... 아 잠깐! 전만이 죽이면 우리 전이가... 아 이 아버지 때문에 살려줄 수가 없네? 죽일 수가 없네? 왕필이... 금수저라 살려줄... 아니 죽일 수가 없어요 흠! 빨리 죽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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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